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담덕입니다. 오늘은 산넘구 물건너 터널 좀 많이 통과해서 제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계곡 찾아 한번 가보기로 해봅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인데 막상 실제로 가보니까 경고 문구도 좀 많이 붙여있고 좀 위험하더라구요.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다른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해봅니다. 중간에 이렇게 낚시도 하기 좋고 캠핑도 하기 좋은 노지가 많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물도 좀 흐르고 나무도 좀 있었으면 하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돌도 좀 이렇게 보이고 좀 괜찮은 곳 같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곳 좀 찾은 것 같은데 오늘은 계곡 위에서 트리 텐트 플라이 텐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설치해서 한번 자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설치인데 잘될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사이트 찾아보면은 중국산 트리 텐트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구조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은 어차피 높이 띄우는 거기 때문에 안전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품 샀습니다. 그냥 텐트 같은 건 정품 사는 게 좋아요. 비 오는데 이렇게 사진도 한껏 찍었고요. 한껏밖에 못 찍었어요. 비가 와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 사다리 통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서둘러 올라갔죠. 사진도 좀 찍고 뭐 시간되면은 영상도 좀 더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접고 올라갔습니다. 첫 설치라 그런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수평도 조금 틀어져 있고 뭐 그런대로 뭐 비만 막아주면 되죠. 이런데서 너무 완벽한 거 찾는 것도 스트레스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평소 때 같으면 좀 뭐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첫 설치다 보니까 그것도 트리 텐트 계곡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비가 좀 와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 머릿속은 표약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죠. 기상 날씨도 확인 한번 해보고요.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배 좀 채워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놀라 집에서 남는 거 있어서 하나 가져갔는데 이렇게 보온병 뚜껑에다가 우유 타서 조금 불렸다가 먹으면 됩니다. 프로틴 그램으로 라고 하는데 허기 때우기 좋죠. 배 금방 꺼지니까 라면 또 가져간 거 먹어보기로 합니다. 원래 라면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 한번 어떻게 튕기게 됐네요. 제가 라면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먹고 라면은 물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몸에서 장거리 비박이나 종주 산행 이런 거 할 때 라면 갖고 가면 거의 뭐 죽음이죠. 물 소진이 많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닙니다. 라면은 보통 라면은 캠핑 같은 거 갈 때 그때 챙기시면 됩니다. 개궁물 불어나면은 몸만 일단 탈출해야 되니까 하네스 이렇게 챙겨 먹습니다. 텐트 하단부에 확보줄 걸어놨거든요. 위에 걸어서 도망가야 되죠. 이렇게 빗소리 좀 들으면서 웹서핑 하다가 잤습니다. 텐트 수평이 털어져가지고 잠에서 슬금슬금 기어 내려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잤어요. 자고도 나서 걱정된 마음에 밑에 제국을 봤더니 물이 생각보다 불어나 있지는 않더라구요. 뭐 그때에서야 안도했습니다. 이날 강수량 보니까 다음날까지 비가 계속 오고 낮에 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차 한잔 마시고 빨리 퇴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뜨거운 물 한 2리터 정도 보온병에 담아가면 굳이 불을 안 써도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짐 다 쌌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비 흠뻑 맞으면서 텐트 철수 작업 하러 갑니다. 가방 먼저 내려서 걸어넣고 몸이 나와야 돼요. 뒷구가 좁아서 가방 메고는 못 내려오는데 텐트 옆에 설치해 놓은 확보루프 잡고 빠져나옵니다. 비상시에는 여기다가 확보줄 걸어서 하네스랑 연결해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혹시나 계곡물이 불어나서 위험한 상황일 정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위험을 회피해서 일단 다행입니다. 위험한 상황일 정도 설치할때 근접샷을 안찍어서 이렇게 철수할때 한번 찍었습니다. 보통 정석 설치는 아닌데 저는 가지고 간 슬링이 있어서 저렇게 설치해 봤어요. 이게 라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껴서 당기면 풀어지고 이렇게 다시 깔깔이처럼 왔다갔다하면 다시 당겨지는 구조에요. 재미있죠? 보통 혼자 가면은 이렇게 뭐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고 집에 가려고 준비할 때 그때 저는 기분이 좋더라구요. 현대 문명의 고마움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고마움을 다시 찾는다고 해야 되나? 혼자 가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다시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자주 영상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어차피 영상 찍는거 좋고 비박 좋아하니까 뒤에 되면은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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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